미세먼지 너무 많아요 미세먼지를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할까요? 도물을 설치해요 그건 너무 마인크래프트 일단 일단 상윤이가 말했듯이 우리가 중국이랑 그렇게 사이가 나온게 아니니까 말로 잘 풀어가야겠죠 말로 잘 하면서 뒤에 빨아주면서 해야겠죠 그게 무슨 말인가요? 미세먼지가 이래서 문제를 하니깐요 미세먼지가 이래서 문제를 하니깐요 지랄한다 너무 싫어 우리 또 갤럭시 나오는거야? 갤럭시가 다 오는거야 물론 중국이랑 그 얘기를 하다가 경제적인 타격 이민자도 받지 않을거고 외국인도 받지 않을거에요 이름이 이민자에요 이민자는 그거 사용시켜요 외국인이 싫어요 그냥